아우! 아우! 오오! 그런데 먹을만한데요? 와! 왜 있어? 어머나! 네. 파랑 양파를 넣었어요. 계란말이 하려고? 아니요, 그냥 이걸 계속 스크램블하게. 스크램블? 스크램블 맛있겠다. 파도 넣구나, 맛있겠다. 송척 이런 데가 오네. 괜찮죠? 음! 싱겁지? 조림을 더 넣어, 국물을, 조림 국물을. 그런데 먹을 만한데요? 와, 파랑 양파를 잘 넣었다. 살짝 넣어, 네가. 간장 넣어도 되나? 어, 간장은 맛있어. 국간장. 멸치액젓이잖아. 멸치액젓이야? 아, 실수할 뻔했네. 실수할 뻔했다, 지금. 미안하다. 색깔이 이상하더라고. 어우, 예리하네. 저번에 한 번 당했어요. 이거 진짜 진우야. 진간장 이거는. 진간장 넣어야지, 진간장. 원, 투, 쓰리지. 스노페디가? 진간장을 넣어야 돼. 됐어. 맛있겠다, 진우야, 그거. 더 훨씬 낫지? 그래, 그 간장을 넣어줘야 돼. 랄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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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살 빠졌겠다. 지금 제 앞에서. 오빠가 같이 새끼 굶은 거야, 지금. 공식적으로 그러면. 어? 점심 저녁 다 굶었어요? 지금? 어. 어? 아, 나만 굶은 게 아니구나. 은혜 씨가 원래 오늘 굶으면 완벽한 건데. 지금. 안 돼요. 먹잖아, 피자를.